5 아가 번째 부착 파이프요 으 도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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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아 으 오오오오 오오오 2번 보기, 3번 봐. 이것도 400, 블랙이 414, 여기 414인데 맨 뒤로 왔으니까. 415이네요. 한참 기다려서 좀 봤다. 4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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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맞바람에 오드로 치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아..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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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화산 문출구에 막 보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카트가 너무 힘이 없네요. 아, 카트가 너무 힘이 없네요. 진짜 잘 붙었습니다. 붙은 건 아니지만 기가 막히게 올라왔습니다. 자, 한테 한픽도 좀 넘었고요. 이거 보세요. 이거 그린. 뻥빵빵빵빵빵 뚫어 나았고요. 자, 기막 늘어나면 돼요. 자 또 버디트라이 한번 해보겠구요 자 또 버디트라이 한번 해보겠구요 아이가 스트리트 같은데 있었는지 아니면 제가 땡겨진건지 어 배러니가 나갔다 돌았다 나오네요 자 이제 7번 6번 5로 425로 맥디가 잘 갔습니다 가운데로 여기 페어웨이가 좀 약간 작아요 좁고 길고 그런데도 재미가 있네요 풍경이 정말 좋습니다 좀 가운데로 잘 왔구요 야 우드로 치니까 전부 다 8번 9번 아연 갖고 쳐야되네 420에 전부 다 그러네 전부 다 그러네 8번 갖고 올라가야되네 아 감사합니다 아 글쎄 모르겠어요 가봐야되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지금 얘기중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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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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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우스가 또 외쪽으로 왔어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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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 아 아 아 아 으 언덕 맞고 스트레이트 관계가 앞에 그리 감사합니다. 내가 언넘 먹고 이쪽 찍었어요. 자, 요번에 또 잘 올려야죠. 자, 요번에 또 잘 올려야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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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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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열받으니까 10cm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 Twitter 지금 이 번호를 보기 1하고 전부 다 파아로 세입하고 있습니다